3세대 암호를 보면 잠글 수는 있는데 열 수는 없다는 게 이런 비대칭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1방향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요. 한쪽 방향은 쉬운데 반대쪽은 어려운 어떤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얘기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것은 누구나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곱한 수를 보고 원래 두 수를 찾는 것은 인수분해하는 것. 그걸 인수분해라고 부르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화면에 보실 수 있는데요. 저기 몇 자리예요? 1459, 160, 519. 저는 못하니까 김현웅 교수님이 한번 해보세요. 10자리도 못합니다. Q와 Q로 구해보세요. 10자리만 해도 사람이 풀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물론 컴퓨터는 쉽게 풉니다. 그런데 100자리가 되면 조금 어려워지고요. 100자리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500자리 정도 씁니다. 500자리 수면 몇 만 년, 몇 십 만 년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동원을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서 현재 컴퓨터들은 그런 걸 쓰는데요. 여기서의 원리는 두 수를 곱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저거는 계산기로 활용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산은 안 되지만.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비대칭이잖아요. 비대칭이다. 이게 그 3세대 암호에 쓰인 수학적인 원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방향 금고를 만드는 사람은 두 개의 수, P와 Q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공개할 때는 P, Q에 곱만 공개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가 있는 거죠. 저는 P, Q를 알기 때문에 다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인인증서는 500자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00자리를 인수분해하는 해야만 그 암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정확하게 700자리 정도인데요. 2000비트입니다. 각자가 쓰는 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 수에 대한 인수분해는 자기 컴퓨터에만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공개키, 숫자 하나는 은행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놓은 거죠. 그 수를 인수분해하지 못하면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만 년 걸려야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이번 생에는 아니네요. 보시는 분들은 인수분해는 하는데 암호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궁금함을 가지실 텐데 그 부분을 오늘 소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수분해에 기반한 암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수론 학자들이 만들었던 정리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론 배웠잖아요. 군론이라는 것은 수가 아닌데도 수처럼 연산이 되고 작동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군 가지고도 이런 비대칭 암호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1987년에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버클리 대학에 있는 핸드립 렌스트라 교수가 타원 곡선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타원 곡선이 여기 등장하네요. 그게 얼마나 쇼킹을 했냐면 그 당시 NSA에서 룰이 있었는데 타고난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 건물에 발을 들여줄 수 없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렌스트라 교수는 바로 초청을 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타원 곡선이 군이기 때문에 연산이 되거든요. 연산이 되면 곱한 거 보여주고 원래 뭘 곱해야 되지 똑같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숫자처럼. 처음에 그렇게 타원 곡선을 암호를 해독하는 쪽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이거 자체로 암호를 만들면 더 안전한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2048비트짜리 RSA 인수분해 기반 암호를 타원 곡선으로 만들면 200비트 정도면 돼서 훨씬 짧은 거죠. 크기가 작으니까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쓰기 좋다. 그래서 유명해졌었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안정성은 비슷한 거예요? 안전성. 우리가 시큐리티? 안전성은 비슷하다. 이런 거였죠. 왜냐하면 정수의 연산보다 타원 곡선에서의 연산이 좀 더 난이도가 높으니까. 말하자면 가성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더 길게 안 하고 더 짧게 했는데 난이도는 같다고 하면. 그럼 어쨌든 간에 타원 곡선을 이용한 암호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활용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스마트폰 같은 핸드폰 기계에 암호를 쓰려고 했는데 RSA가 너무 무거워서 쓸 수가 없었어요. 타원 곡선 암호를 이런 데 쓰이게 됐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너무 무거운 게 올라가면 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계산 비용이. 근데 거기서도 타원 곡선 암호를 사용합니다. 계산 비용이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위해서 한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 대신 수만 대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안 되죠. 지구를 보호하는 데는 그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타원 곡선은? 타원 곡선은 흐름한 일 했네요. 지구를 지키는데.